그럼 5, 4, 3, 2, 1, 액션 자, 이 사진을 설명할께요. 제가 생각해보니, 이곳은 디즈니랜드의 유명한 곳입니다. 디즈니랜드의 유명한 곳은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곳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세계에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일본, 홍콩, 다른 나라들은 디즈니랜드의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5개의 캐릭터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도날드 덕, 구피, etc. 그리고 그들은 카스레스 앞에 앉아있습니다. 저는 카스레스는 디즈니랜드의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보니, 카스레스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나 디즈니랜드의 유명한 곳이 카스레스의 카스레스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의 카스레스는 동일한 카스레스의 카스레스에 구성되었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됩니다.